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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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7월 2일 생일 기념으로 우리 어디 가지? 떠나요 제주로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털어버리고 자 이제 우리는 제주도 가려고 준비합니다. 짐을 쌓아야겠죠. 2박 3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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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져가고 응 아 다 챙겨놓은 거야? 역시 응 챙겨야지 빨리 빨리 뭐하고 있냐 벌써 준비 다 끝난 거야? 그럼 뭐 우리가 뭐 일주일에 뭐 어디 가냐 뭐? 쌀 거 없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응? 그러네 너가 같이 갈래? 여기 들어가실래? 우리의 활력소를 안 챙긴 거 같아 뭐 뭐 이 아래 담배는 뭐 고구로 씩 갖고 가야지 이 정도 기본 아니야? 저기 저기 적당히 우리 저기 하루필 것만 챙겨 하루필 거 우리 하루필잖아 그치 그치 아이씨 그냥 내 것만 갖고 가야지 야 뭐야 아이씨 아이씨 반동이네 그냥 자 이제 진짜 가자 이제 아 우리는 이제 제대소로 갑니다 아 급하게 우리 도착해가지고 티켓팅? 체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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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무사히 우리는 제주도 아 저기 뭐야 김포공항에 잘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커피 한잔 빠이고 있습니다 비행기 뭐 저기 잘못돼서 그러는 거 아니겠지? 착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우산 펴 뛰어내릴 때 아 맞다고 근데 우산 안 갖고 왔어 아 그러네 뭐 Nebraska 아 신발 벗고 타야 되는데 비행기 탈 때 원래 비행기 원래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는 거야 ما больше 바지도 먹고 타야돼 몸 옆에 켜지는 외상 등을 따라 날추려시기 바랍니다 어 으 으 으 으 으 제주도는 제주도 소감이 어때요? 아직 실감은 안 나는데 저 나무를 보니까 여기가 어때요? 아픔일 것 같아요 저는 제주도 소감이 더 좋아해요 여러분은 제주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주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주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주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2. 2. 3. 3. 4. 4. 5. 5. 5. 5. 5. 6. 5. 5. 6. 5. 5. 5. 5. 5. 5. 5. 5. 5. 6. 6. 5. 6. 1. 6. 6. 5. 5. 엄청 늦네 회닫밥에도 골솥밥이 골솥밥 초장이 들어가 있었나봐 골솥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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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는 싱싱하네 맛있네 골솥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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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먹어버리면 밥먹은거 아닌가 배불러 이건에 여기 펜션 아래에 내점이랑 카페랑 같이 운영해가지고 우리 펜션은 여기 4층 3층? 편하게 여기 여기가 이제 빌라색으로 돼 있는 거여서 여기 맥주 있다가 맥주 좀 사야 돼 뭐야 이거? 오미자 오미자? 우와 이런 걸 먹어봐야지 맨날 커피 안 먹잖아 음 맛있어 응 멍에 이리 와 응 뭐야 대단해 sweater swim 당연히 아 대박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계란 여긴 어둡하면요. 여러분들, 제 친구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나 밥 먹을 때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제주도부터 잔맛삑. 아, 등갈비에다가 삼겹살에 소시지에 전복까지. 우와. 7,000개. 동자야. 맞아, 동자야. 아, 동자야. 아, 부러워. 떠나기 전에 바다 잠깐 들렸습니다. 바람 오지게 많이 불어요. 이제 제주도 빠이. 아, 부러워. 아, 부러워. 아, 부러워. 아, 부러워. 아, 부러워. 아, 부러워.